오늘은 첫 등교날. 7살 소년의 작은 가슴이 콩콩콩 뛰고 있어요. 학교는 어떤 곳일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막 들어서는데 같은 반이 된 친구가 말을 걸어옵니다. 너 우리 반 선생님 소문 들었어? 어? 아니? 뭔데? 우리 담임. 에이, 누가 그래. 진짜야, 저것 봐. 벌써 책상을 네 줄로 나눴잖아. 그 친구 말이 이 담임 선생님이 차별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분이래요. 그 선생님네 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책상을 네 줄로 배치하고 마음대로 아이들을 분류해서 자리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너 길 건너 병원장 딸 맞지? 안 그래도 똘똘해 보이더라. 저기 제일 앞줄에 앉으렴. 너는 애가 옷도 안 빨아 입고 학교에 왔니? 셋째 줄로 가. 책상을 네 줄로 나눠놓고 가장 첫 줄에 앉은 아이들은 똑똑이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평범이들. 넷째 줄 아이들은 멍청이들. 근데 이 소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름표를 한번 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개구나. 모두 주모. 앞으로 우리는 이 친구를 아주 특별하게 대해줄 거예요. 얘네 엄만 지금 감옥에 계시고 아빠도 집을 나가셨대요. 알겠죠? 얘 넌 저기 끝줄 맨 끝에 거기가 네 자리다. 알았지? 아 너무한다. 이게 지금 이게 실화예요? 예 실화입니다. 그날 소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갔어요. 이 조카가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이모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눈물 안 그쳐? 아니 사내자식의 극간일로 질질 짜기나 하고 계속 징징대면 너 치마 입혀서 학교 보낸다. 근데 또 이게 잠깐 엄포만 놓은 게 아니에요. 이모부는 다음날 진짜로 소년에게 레이스 달린 원피스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요.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죠. 그런데 엄마는 교도소에 있잖아요. 소년은 엄마랑 같이 살 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엄마가 출소했죠. 엄마의 품에 뛰어가 안긴 어린 소년을 엄마는 곧바로 교정시설에 맡겨버려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열 달 소식이 없어요. 여기에 온 지 열 달째 나는 아직도 눈물이 나서 너무 괴롭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엄마 제발 날 데리러 와서 같이 살게 해줘요. 엄마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결국 이 소년은 그곳을 탈출합니다.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서 겨우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런데 빼꼼히 문을 연 엄마 표정이 영 이상해요. 응.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 보여. 아들이 왔는데. 그때 엄마 뒤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에게 새 애인이 생겼던 거죠. 결국 아이는 몇 시간 만에 교정시설로 돌려보내줬습니다. 너무 심하다. 그리고 나흘 뒤 아이는 다시 그곳을 탈출하죠. 이번에는 엄마에게 연락조차 안 했어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어린아이. 이 아이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명인인 건 분명합니다. 보시죠. 외국군이었군요. 성인이 된 찰스는 대부가 됐어요. 오, 대부? 100명에 가까운 떠돌이 아이들을 돌보는 대부가 된 거예요. 진짜 큰 아버지가 된다. 잘 컸다. 잘 컸다. 와. 여기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찰스는 가장 따뜻한 친구이고 아빠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얼마 뒤 찰스의 사진과 이름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랜슨 패밀리 살인사건. 이틀에 걸쳐 희생된 피해자만 7명. 이틀 동안? 그중에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 배우 샤론 테이트도 있었습니다. 샤론은 만삭의 임산부였는데 무려 16차례나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대요. 그 집에 있던 손님 4명도 모두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주범이 우리가 봤던 찰스. 찰스 맨슨입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크나큰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뭐야? 저렇게. 지금 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네, 오히려 즐거워하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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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세 남자. 텍스 왓슨까지. 모두 4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찰스 맨슨은 어디 갔어요? 찰스 맨슨은 그날 사건 현장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다른 패밀리들과 함께 목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문에 찰스 맨슨 얼굴만 나왔어요. 그 문짝만하게 찰스 맨슨 얼굴만 나왔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요. 소녀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털어놨어요. 묻지도 않은 말까지 술술 다 얘기했다는데요. 만상의 임산물을 죽이고 나니 너무 흥분돼서 그 피를 마셨어요. 그날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던 수박이랑 우유도 꺼내 먹었어요. 나는 강아지 밥도 줬어. 이게 뭐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천진난만하다가 딱 하나 그 질문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찰스 맨슨에 대한 질문? 찰스 맨슨. 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혹시 같이 있었니 없었냐에 대한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죽였어요? 라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세 소녀 중 한 명인 케이티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집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찰스 맨슨이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됐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라니까요. 찰스 맨슨이 테이트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나요? 아니요. 누굴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Do what you need to do.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죠. 해야 할 일이 뭔데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간 뒤에는 택스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택스는 아까 그 일행 중에 24살의 유일한 남성.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의 소녀는 피해자를 죽일 이유도 없었고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완전 세뇌당했네. 아니 아니 뭘 홀렸나? 체면. 체면. 과연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 수사기관은 택스라는 남자가 아니라 찰스 맨슨을 주범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왜냐.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찰스 맨슨과 그의 패밀리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찰스 맨슨이 이마에 X자를 그리면. 소녀들도 똑같이 X를 그리고 법정에 나옵니다. 찰스 맨슨이 머리를 밀면. 다음날 소녀들도 머리를 밀고 법정에 나타나요. 무서워. 자. 법정 밖에 있던 다른 멤버들의 모습도 비슷했어요. 어머 뭐야. 왜 저래? 거의 그냥 교주. 어차피 그냥 정말 그런. 저 정상들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들 패밀리의 모든 멤버들이 마치 찰스 맨슨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참 어이구. 근데 찰스 맨슨한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뭐 이유가 있었나요? 자 이게 진짜 황당한 포인트인데요. 원래는 찰스 맨슨이 자기네 패밀리로 영입하려던 재력가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싫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맨슨이 겁이라도 주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같이 갔던 남자 멤버가 홧김에 이 사람을 살해해 버리죠. 뭐야.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그때부터 찰스 맨슨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한다? 아 그럼 되겠다. 살인을 저지른 그 멤버에게 피를 찍어서 벽에 뭔가를 쓰라고 시킵니다. 뭐야? 폴리티컬 피기. 폴리티컬 피기라고 적혀 있어요. 직역하면 정치되지란 말인데. 미국의 급진주의자들이 경찰을 경멸하는 의미로 쓰는 속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짐승의 발바닥 같은 것도 남겨놨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살인 현장이잖아요. 네. 죽인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고 생각을 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지 않았을까요? 비슷한데요. 당시 가장 급진적인 흑인 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블랙 팬서라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 블랙 팬서가 흑표범회, 흑인들에 대한 심한 탄압에 맞서자는 취지로 조직된 단체인데 이제 무장을 해서 경찰이랑 굉장히 충돌이 많았었어요. 진짜 그런 게 많았죠. 여기에서는 특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좀 꽤 많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동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블랙 팬서가 한 짓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아까 그 발바닥이 표범 발바닥이었어요. 사건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네. 그렇게 경찰을 또 모욕하는 말들까지 적어 넣은 겁니다. 근데 재력가를 찌른 맨슨 패밀리의 멤버가 경찰에 붙잡히죠. 그러자 찰스 맨슨은 한 번 더 머리를 굴려요. 만약 저놈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똑같은 시그니처가 있는 살인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그럼 그 살인사건을 다 블랙 팬서들이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후로 연쇄살인을 구역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렇죠. 사실 찰스 맨슨이 자기 패밀리한테 늘 해왔던 말이 있어요. 곧 흑인과 백인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찰스 맨슨의 예언이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과 자기 패밀리들만 지하 벙커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지상으로 나와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설파해온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교재 같다. 맞아요. 사이비 같아. 맞아요. 전쟁이나 종말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이비 수법이에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 공포관리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집단에 대한 동조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또 이제 찰스 맨슨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더더욱 흑인 급진 단체가 백인을 계속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찰스 맨슨은 흑인 운동 단체인 블랙팬서가 계속 백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첫 타깃은 음반 프로듀서였어요. 왜? 찰스 맨슨의 평생 꿈이 자기 음반을 내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짤 없이 거절했거든요. 안 그래도 앙심을 품은 터에 너 잘 걸렸다 이러고 자기 패밀리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음반 프로듀서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고 그 집엔 로만 폴란스키 감독 부부가 살고 있었던 거죠. 찰스 맨슨도 가보고서야 그걸 알았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Do what you need to do. 해야 할 일을 하라. 왜? 어차피 누가 죽든 상관이 없으니까. 찰스 맨슨이 기본적으로 지배욕이 엄청 큰 사람인데 14살 때 교정실에서 동성 성폭행 피해도 입은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어릴 때 학대를 심하게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지는 이 욕구가 과도하게 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찰스 맨슨이 딱 저 케이스. 그런데 그 생각을 따르는 추정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승인을 시킨 건지도. 찰스 맨슨은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찰스 맨슨이 교정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지 2년 만에 또 다른 교정시설로 보내줬어요. 그 뒤로도 계속 소년원 같은 시설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성인이 돼서는 교도소로 옮겨갔죠. 그 안에서 같이 수감돼 있던 포주들한테서 전수받은 게 있다는데요. 바로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노하우. 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아까 그 살인을 저지른 3명의 소녀 중 한 명인 케이티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온몸에 털이 수북히 나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는데.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찰스 맨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더 찾아줄게.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요. 이런 걸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관심도 보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점차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어. 점점 종속하게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성적인 착취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널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대놓고 해요. 맨슨 패밀리는 세상에 규칙 따윈 없다고 외쳤지만 자기들끼리는 엄격한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 찰스 맨슨에 대한 절대 복종.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공동체 생활. 완벽한 금욕. 근데 찰스 맨슨이 하는 건 제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들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폭력도 정당화된다라는 규칙을 공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맨슨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패밀리끼리 알아서 서로를 때리고 감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패밀리가 늘어나면서 아지트를 산속으로 옮기거든요. 한때 영화 촬영지로 쓰였다가 버려진 목장이었는데 시계도 없고 신문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깊은 산속이었대요. 마지막 이들의 원칙이 완벽한 외부와의 단절이었거든요. 상대방한테 완벽한 지배를 행사할 때 꼭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고립 차단이에요. 특히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조언을 전혀 듣지 못하고 또 뉴스나 이런 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교묘한 말들에 세뇌당하기가 쉬워요. 찰스 맨슨은 수시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를 떠나면 나만큼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매일 밤 멤버들의 혀 위에 종이 조각을 올려줬다는데요. LSD. 오, 마약? 오! 아시네요. 난 처음 들어봐. 뭐라고요? 뭐죠, LSD? LSD. 그러니까 LSD는 강한 환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 오,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완전 환각으로 가겠네요. 네, 그 약물이 환각성이 특히 강화돼. 그래서 냉전 시대의 미국의 CIA가 LSD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생체 실험을 한 적도 있네요. 찰스 맨슨은 매일 밤 영성체를 주듯이 소녀들의 혀 위에 LSD를 적신 종이 조각을 올려놓으며 속삭해요. 나는 악마이자 예수다. 헉! 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죠. Will you die for me?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세 명의 소녀와 한 명의 청년이 영문도 모른 채 살인사건을 저지르러 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마약에 취해 있었던 거네. 중독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죄 없는 피해자들이 일곱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자기를 가족처럼 따르던 젊은이들이 줄줄이 살인자가 됐지만 찰스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또라이네요. 이렇게 또라이잖아. 심지어 교도소 수감 중에도 면회 온 맨슨 패밀리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어떤 지시였을까요? 내가 녹음했던 테이프를 찾아와서 음반 제작자를 찾아가. 이번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연일 신문에 이름이 나서 유명해졌잖아요. 그걸 기회 삼아서 수감 중에 실제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집도 내고 3집도 내고 무려 4집까지 냈대요. 앨범을 낸 게 결국은 자기의 지배력,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넓히기 위한 시도의 일환인데 가사를 보면 존재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건 뭐냐면 너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 나를 복종하는 존재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사로 사람들을 세뇌하는 내용이 많아요. 주문을 낸 듯이. 네. 그 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앨범을 발매한 거죠. 찰스 맨슨은 그동안 12번이나 가석방 신청을 했대요. 매번 거절당했지만 끝까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난 2017년 83살이 되던 해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일단 막상 깡이 Woo's 인해석을